영진아! 영진아! 얼마 있잖아. 영진아. 구석수는 파이팅 해야지. 파이팅. 어? 내가 위도 아래도 아니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빨리 해. 빨리 해. 얘 안 받네. 너 너무 수상하다 지금. 맞지 영진아?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구석수! 나는! 이송빈! 나는! 권순영! 저한테 구경하고 싶었는데. 안 돼 안 돼. 진짜? 바로 다녀와야지. 바로 다녀와야지.